음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고 선생님 술집 사장님? 내가 다 마셔서 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FT 아일랜드 내가 널 많이 사랑할 때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할 때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아닐까 하고 있는 음악, 하고 싶은 음악 내가 다 넘기니 험하고 멀쥐라도 장르를 떠나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엑시 라이트 엑소 라이트 즐거운 마음이 곱하기 5가 되는 음악을 옛날 옛날 안 옛날에 다 너 나이가 부모님이 클래식 음악을 하셔서 두 분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어렸을 때는 플루트를 했거나 콘트라베이스를 점검을 했었어요 재즈밴드 아니면 일렉트로닉 그런 음악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디제이 음악 이런 음악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음...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활주 내게 허락된 건 두렵기만 한 거친 미래라 모노로그 다 잊었다는 거짓말도 해버렸죠 이 부분이 되게 좋은데 변집해 주세요 하하하하 저는 요즘 스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듣기도 하고 힘차게 나으라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메시지도 좋고 뭐... 뒤에 내 목소리도 나오고 힘차게 나으라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트레인스타 나무 오리지널 버전 그 정도 되는데 반복적으로 들으면 좋은 음악들인데 반복적으로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트레인스타 나무 밴드를 개인적으로 밴드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할 때 먹고 살 길을 찾았겠죠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 오늘 같은 날 커피 한 잔 어때요? 닭 장사 공부를 하러 좀 외국으로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유학도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Very, very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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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English Sorry 35 빠이브 제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줄게 일어났어요 묵에 다 신 혜 테이 스테아 바이브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